정말 빵빵하게 지금 보시는 이렇게 볼록볼록 입체감 다 살아있게 럭셔리하게 제작을 해드려서 완전 고급스러우면서도 정말 따뜻하게 신으시겠죠. 그리고 이 앞쪽이 좀 더 길어요. 그리고 앞에는 매끈하게 그래서 면 분할 효과가 있어서 종아리 예뻐 보이고 다리 길어보이는 효과 이렇게 종아리 가늘어보이는 효과까지 함께 들고 여기에 다시 한번 버클 장식까지 투버클로 빠트리지 않고 해드렸고요. 흑니켈로 마무리 장식까지 해드렸는데 이 부추만 해도 이게 4만원대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보신 앞코가 완전 예술. 그래서 앞코가 동그랗게 올라와서 동안 연출을 하는 것처럼 어려 보이고 귀여운 부추면서도 이게 동그랗게 올라가 있으니까 발가락이 되게 편한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거 이 가격의 세상에 역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나 또 명품 브랜드에서 해외 브랜드에서 보시는 새피창을 쓰고 있습니다. 그렇죠. 핸드메이드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.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은 가격대가 좀 비싸죠. 완전 이 새피창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고급스럽죠. 그래서 이런 워커큡 두겹 처리 앞코가 통통해서 발 안 시렸고요. 그렇죠. 더군다나 미끄럼 완화 처리 되니까 이제 첫눈 온 지역도 있다고 하죠. 괜찮습니다. 근데 뒷굽까지 해서 이래도 한 실제 뭐 3, 4cm 이상의 키높이 느낌은 들지만 내가 신었을 때 2cm도 안 신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굉장히 편안하게 착화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네. 그리고 심지어 이 안에는 이 퀼팅 부분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패딩이 더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안에. 지금 보시는 마치 패딩 코트 얄팍한 걸 하나 더 내 발에 직접 신은 듯한 그리고 발이 직접 닿으면 굉장히 가난한 기모 포드라운 이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. 폭신폭신하면서도 공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따뜻하면서도 이렇게 보드랍고 따스하게 이런 소재를 안감으로 써드렸기 때문에 한겨울에 정말 발 시려울 필요 없이 신으실 수 있는 건데 제가 블랙 240 신고 있습니다. 지금 비상인 게 235, 240 블랙은 빠른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이겁니다. 역시 홍은주 디자이너가 디올 출신 디자이너답게 늘 사랑하는 디테일이 이런 퀼팅인데 퀼팅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되게 발, 이 종아리가 넓게 나왔죠. 그리고 이게 길다 보니까 한 여기까지 오면 바지 넓었을 때 그 바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도 해요. 근데 바지 쑥 깊이 다 들어가요. 쑥 깊이 다 들어가면서 발목 이 종아리 중간까지 오니까 따뜻하면서 바지 빠질 염려 없이 편하게 신으면서 이렇게 지금 이 패턴 때문에 이렇게 스커트를 신어도 종아리가 완전 날씬해 보이잖아요. 뒤에 퀼팅이 이어지는 이 느낌 보세요. 럭셔리하죠. 뒷모습도 너무 예쁜 모습.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딱 버클에다가 퀼팅에다가 이게 누가 두 켤레 그것도 4만 얼마예요. 두 켤레 한 켤레 그러면 한 켤레 2만 얼마 꼴 되나요? 말이 안 되죠. 완전 말도 안 되죠. 최신 상품이에요. 올겨울. 그러니까 이 가격 인하하기 전에도, 인하하기 전에도요. 지금 설명 중에 벌써 300분 이상이 동시 주문 중이신데 두 켤레 그 가격 보고도 완전 기절했어요. 그러니까 선기획해서 정말 완전 디자이너의 자존심을 버리고 만든 거였어요. 근데 지금 가격 내리면서 부트도 가지만 당연히 키높이 겨울 로퍼 드릴 거예요. 가격 내려드리면서 신발 구성 빠진 거 없어요. 고객님. 그대로 다 가져가세요. 캐주얼 컴포트 로퍼입니다. 굉장히 편하다고요. 앞쪽에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죠? 트윙클, 파이튼 이런 패턴들을 싹 담아드렸기 때문에 밋밋하지 않고 오히려 좀 고급스럽게 신어보시겠고요. 사이드에 밴딩 철이 들어가 있어서 신고 벗기 간편해요. 방금 개발 계획으로 배달 구성센터에 관한 후에 교육청센터에 관한 후에 교육청센터에 관한 후에 더 재단을 위험해 공개국 남락처에 관한 기회사들